KCB의 신용평가에 의존하는 만큼 KCB의 업무는 매우 미션 크리티컬입니다. 따라서 이를 지원하는 IT 솔루션은 대규모의 트랜젝션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오라클 엑사데이터는 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신용 점수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고객사의 서비스 요구 수준 및 처리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엑사데이터 시스템 오픈 이후 고객사 서비스 응답 시간은 200%, 처리량은 300% 개선이 이뤄졌으며 MAA 아키텍처는 기대한 바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. KCB는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신용생활의 동반자, 금융선진화의 협력자, 앞으로도 마이데이터,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의 개척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글로벌 CB 금융 플랫폼 분야 리더로서 성장해 갈 KCB에게 오라클은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넘나드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IT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계속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